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이선호입니다. 지방흡입은 고민부위의 지방세포를 대령으로 흡입하여 사이즈 감소 효과에 도움을 드리는 수술입니다. 문의하신 수술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름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상담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몸을 직접 수술할 병원이므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원장님도 뵙고 초음파로 내 몸의 지방층도 체크하고 안전하게 시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직접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